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KBS 7시 뉴스 강원입니다. KBS는 오늘 강원일보와 함께 춘천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에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허영 후보와 국민의힘 김해란 후보가 참여했는데요. 상대의 공약과 자질에 대한 날선 공방이 토론회 내내 이어졌습니다. 토론 내용을 김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맞붙은 민주당 허영, 국민의힘 김해란 후보. GTS 비노선 연장, 서면대교, 소양 8교까지 국집간 현안도 해결해냈습니다. 재선의 더 큰 힘으로. 판사 출신 법률 전문가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상생을 위한 법을 만들고 규제는 과감하게 덜어내겠습니다. 허영 후보는 김해란 후보의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유치의 현실성을 파고들었습니다. 박정하, 김한섭,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원주하게 되면 춘천과 같이 강원도는 똘똘 뭉쳐도 모자란데 그럼 지역 내에 갈등과 대립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에 맞서 김해란 후보는 허영 후보의 공략인 은퇴자 마을의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춘천에 유료 실버타운 부담스러운 어르신들은 우리 춘천에도 이미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걸 투자할 재정이 있다면 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데 써야 합니다. 김해란 후보는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원도 비하 발언도 따졌습니다. 민주당은 당대표부터 이렇게 강원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춘천에 오셔서 수혈에너지 복합 클러스터 그리고 기업 혁신파크 이런 거 줄줄이 약속하면서 강원도 미래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에 맞서 허영 후보는 김해란 후보의 재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밖의 춘천의 옛 미군기지 활용 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김은영입니다. KBS 뉴스 김은영입니다.